자 이제 그 다음 단어 보시면 Assume Assume, Assume이죠 Assume은 어원에, 수면에 잡다가 붙어있습니다 잡다가,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 잡다, Assume이죠 Assume 뻗어 잡다 뜻입니다 뜻이 그래서 뭐가 됩니까? 떠맡다, 취하다 근데 특히 권력을 취하는 거예요 권력을, 그죠? Assume, 또 거기서 인척하다 권력을 취해서 내가 뭐 인척하는 겁니다 인척하다, 인척하다 또 추측하다 뜻도 있죠 잡는 건 여러분 생각과 통합니다 미리 잡는 건 추측이에요 뜻이 세 가지죠 떠맡다, 인척하다, 추측하다 동의해 보시면요 먼저 Undertake, 떠맡다 취하다, 떠맡다죠, 그죠? 그 다음에 Effect, 인척하다 그리고 Presume Presume은 추측하다입니다 Presume, Presume이죠 그 다음에 Believe Believe 여러분, 이 Assume이나 Presume이 추측하다인데요 동의하면 Believe 될 수 있어요 아니, 추측하는 게 믿는 겁니까? 근데 사전에 뭐가 됐냐면 증거 없이 믿고 생각하는 것이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Assume과 Believe의 뜻으로 동의어로 Believe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인척하다는 Effect인데요 주로 동의어 문제에 나온다면 Undertake이나 Prism, Believe 떠맡다와 추측이 많이 나옵니다 Assume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들어보시면 Capacity Capacity, 그죠? Capacity이죠 역시 Capacity, 붙들다에서 왔어요 Capacity, 붙들다에서 왔어요 손으로 붙들다 붙을 수 있는 양이죠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양 Capacity 그래서 뭡니까? 용적과 능력의 뜻이 있습니다 Capacity 동의 보시면 먼저 Volume Volume, 그죠? 최적 용량 뜻이 있죠 그 다음에 Faculty Faculty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Ability Ability 능력이죠 그 다음에 Flare Flare 하면 재주 재능 뜻이 있습니다 재주 재능이죠 그 다음, 들어보시면 Decline Decline Decline은 D가 아래쪽으로 클라인 기울다예요 아래로 기울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구부러지다 기울다, 그죠? Decline 그래서 거절과 하락, 쇠퇴 뜻이 있죠 거절하다, 하락하다, 쇠퇴하다 Decline 자, 동의해보시면 먼저 여러분 먼저 Reject Reject 거절하다, reject, 그죠? 그 다음에 Refuse Refuse 거부하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Dismiss Dismiss는요, 거부인데요 어떤 거부냐면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1고의 가치가 없어요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 오케이 무시하는 거 Dismiss 거부하다, 무시하다 그 다음에 Decrease Decrease 감수하듯이 다 아시죠? Decrease 그 다음에 Weaken Weaken, 약해지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 Dismiss가 거부가 너무 시하다, 그죠? 이 단어가 2012년 이화이더 문제에 나왔어요 자, 이 문제 보시면 빈칸 완성형 문제입니다 빈칸 완성형 문제는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먼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빈칸에 대한 힌트가 어디 있다? 문장에 따른 파트 부분 밑으로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뭘까요? 보세요 Blank all his rivals as imposters 아, 여러분 Imposter 하면 사기꾼 뜻이죠 자기의 모든 경쟁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뭐 했답니다 뭐 했을까요? Towering 세우다? No Ignoring 무시하다 좋죠 Dismiss 뭡니까? 생각해볼 가치가 거부하는 거 무시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Condemning Condemn 비난하다 뜻이죠 Esculpease는 혐의를 벗겨주다 뜻입니다 안되겠죠 B, C, D 답이 있겠네요 근데 봅시다 그 뒤에 The undefeated heavyweight boxer 그죠? 오케이 그 undefeated 그 패배한 적이 없는 그죠? 패한 적이 없는 그 heavyweight의 뭡니까? 권투선수가 오케이 pronounce 발표했어요 그죠? himself 스스로를 뭡니까? 자기가 뭐라고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The as the only Blank contender of the crown Contender로 주장하다는 뜻인데요 Contender는 특히 내 거라고 주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뭡니까? 그 왕관에 대해서 그죠? 소위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뭡니까? 사람이다 유일하게 어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어떤 것이냐에 대한 힌트는 뭘까요? 역시 Imposter입니다 남들은 사기꾼이에요 나는 아니란 말이지 나는 사기쓰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그런 말이 와야겠죠 그래서 Feasible 하면 실행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나쁘진 않은데 약간 부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Bonofide Bonofide 하면 진실한 진정한 뜻입니다 Bonofide Bonofide 좀 생소해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표제어 나옵니다 사전에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답은 C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달아보시면 Dispose Dispose 멀리 Pornel의 두다 뜻입니다 멀리 두다에서 왔어요 Pornel의 퍼제에 대한 두다 뜻입니다 그래서 떼 내서 멀리 두는 거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합시다 배치하다 배열하다 그 다음 표제 Dispose of 나오죠? 제거하다 처리하다 그 제거하다입니다 배치 배열과 제거 Dispose of 그지? Dispose 먼저 배치 나눠봅시다 Array Array 배치죠 배치 Array 아주 독특하게 예쁘게 잘 배치하는 Array입니다 그 다음에 Arrange Arrange 배치 배열이죠 그 다음에 Get rid of Get rid of 자 아시죠? Get rid of 제거하다 뜻입니다 Dispose of Get rid of 제거하다 뜻이죠 그 다음 달아보시면 Inhabit Inhabit 이 라틴은 Habitat을 거주하다 뜻이 있죠 Inhabit 그래서 속에 살다 해서 뭡니까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 Inhabit은 주의할 게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집단이 와야 됩니다 개인이 올 수 없습니다 집합명사나 있죠 또는 복습명사 와야 됩니다 Inhabit 자 Inhabit 동요를 보시면요 먼저 기다려보세요 Colonize Colonize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복하다 식민지화하다 뜻이 있는데요 그 뜻 말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국적끼리 해외에 나가서 어떤 측정지에 몰려 살다 한인들이 뉴욕과 LA에 Colonize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요 The Korean Colony 라고 해요 식민지가 아니죠 집단 건조지입니다 또 남극 가면 황제 펭귄들이 일부 지역을 Colonize 하고 있죠 그런데 이 Colonize 보세요 역시 뭡니까 집단 주어 장소 목적입니다 정착하다 뜻이죠 Colonize 그 다음 달아보시면 Reside Reside 거주하다 Dwell Dwell 거주하다 Abide Abide 거주하다 여러분 이 Reside와 Dwell과 Abide 는 자동사들입니다 뒤에 어디에 A 그릴 때 In이나 S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Colonize와 Inhabit은 자동사들이에요 목적과 바로 장소가 바로 바로 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달아보시면 Linger Linger 그죠 Linger Linger은 여러분 독일어 연장하다 영어 랭튼에서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오래 머물러있다 라는 뜻이 되었죠 그 뜻이 남다와 꾸물거리다 질질 끌다 Linger 오케이 우리 Linger 주사 생각하죠 Linger 매달려있죠 그죠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Linger 주사 오케이 네 그래서 동의어 뭡니까 동의어 Remain Remain 남다 머물러 Remain이죠 그 다음에 Terry Terry 하면 지체하고 떠나지 않는 게 Terry입니다 떠나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게 Terry예요 Terry Terry죠 그죠 그 다음에 Leg 렉 지질 끌다 연기시키다 렉이죠 그 다음에 또 Procrastinate Procrastinate 이 Crustinate 내일이에요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미루다 뜻이 있죠 Okay Linger 동의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Load 네 Load Load는 이 어원이 독일어 슬픔에서 Light 슬픔입니다 슬프도록 싫어하는 거죠 너무 슬퍼서 싫어 이제 그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하다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혐오입니다 혐오 자 동의어 보시면요 여러분 동의어 이 혐오의 단어들 탈사람 보세요 Abhor Abhor Abominate 그 다음에 Detest Detest 다 혐오하다 입니다 Load Abhor Abominate Detest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혐오하다 크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단어는 이런 파생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파생어 먼저 Loathing 네 다른 사람으로요 Loathing 혐오죠 혐오 명사 명사 로딩 혐오입니다 그 다음에 Loathsome Loathsome 하면 혐오스런 뜻이죠 Loathsome 혐오스런이에요 그 다음에 Loathe Loathe는 하기 싫은 꺼리는 뜻입니다 특히 Loathsome과 Loath 혐오스런을 하기 싫은 그치? 구분하시고 Loathing 참 많이 쓰는데 Loathing 혐오라는 명사로 참 많이 씁니다 Loathing Loathe 혐오하다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따라 보시면 Pre-Occupied Pre-Occupied 여러분 Pre가 미리고요 아크퓨이 붙들다 합니다 미리 미리 마음이 붙들린 겁니다 다른 일에 그죠 다른 일에 붙들려서 몰두해서 지금 해야 되지 못하는 거 다른 일에 이래 몰두한 남을 시행하는지 모르는 거 그런 게 뭡니까 몰두한이죠 오케이 몰두한 오케이 다른 일에 몰두해서 중요한 것을 못하는 거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거 Pre-Occupied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의해 보세요 동의는 여러분 Engrossed 인grossed 몰두한이죠 그죠 그 다음에 Absorbed Absorbed 몰두한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ncentrated Concentrated 집중한 뜻이죠 Immersed 그 다음에 Immersed 몰두한 뜻입니다 Immersed 몰두한 이죠 그죠 오케이 다시 Pre-Occupied 뭐라고요 몰두 아닌데 어떻게 다른 일에 몰두해서 그 다음 일을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Pre-Occupied 입니다 그 다음 달아보시면 Property Property Property죠 그죠 예 Proper 하면 자신에게 가지 있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뜻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고유한 것 뜻이 있고요 명사 뜻이 뭐가 됩니까 자산과 특성이죠 자 우리 Property 동의를 보시면 먼저 첫 단어 Patrimony Patrimony 그죠 세습재산 유산이에요 이 Patry가 Father와 어머니 같습니다 조국의 뜻이 있죠 오케이 우리 애국자가 이건 뭐예요 Patriot Patriot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재산 유산입니다 Patrimony 그죠 그 다음에 Asset Asset 자산입니다 그리고 Quality Quality 특징 뜻이 특성 그죠 특징 Quality 그 다음에 또 보세요 Attribute Attribute 특징이죠 그죠 오케이 다시 Patrimony Asset 자산이고요 그죠 Quality Attribute 특징입니다 이 전부 다 Property 다 들어있죠 오케이 그 다음 달아보시면 Thoroughly Thoroughly 그래서 Thoroughly죠 이 Thorough와 원이 같아요 Thorough 통과 통과 원이 같습니다 통과 내내 완전 다 그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통과하여 전 내내 전부 다 뜻이 있죠 Thorough 철저 Thoroughly는 뭡니까 철저히 완전히입니다 동의해보시면 네 먼저 Exhaustively Exhaustively 여러분 Exhaustive 하면 철저한이에요 Exhaustive Exhaustive는 철저히죠 그죠 그 다음에 Completely Completely 완전히입니다 그리고 Perfectly Perfectly 완벽히죠 그 다음에 Utterly Utterly 완전히 완전히죠 오케이 자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 봅시다 먼저 Apt Apt 그죠 Apt죠 경향이 있는 또 뭡니까 재능이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hronically Chronically 만성적으로 뜻이었죠 Enthusiastic Enthusiastic 열정적인 뜻이었습니다 Intrigue Intrigue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매료시키다와 그죠 호김 정확하다 Fascinate, interest 그죠 그 다음에 Maintain Maintain 메인 손으로 붙들다였죠 그죠 주장하다와 유지하다, 지키다 그 다음에 Periodically Periodically 여러분 정기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때때로 가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lease Release 풀어주다 발산하다 방출하다 발사하다 Release 그 다음에 Subordinate Subordinate 그죠 종속적인 덜 중요한 뜻이었죠 Torrential Torrential 그죠 격렬한 자 어원은 불인데 뜻은 물인 Torrent 금유에서 나왔습니다 Torrential 그 다음에 Assume Assume은 뜻 세 가지였어요 그죠 Assume 떠맡다 권력을 그죠 그 다음에 인척한다 추측한다 Assume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apacity Capacity 용적과 능력 뜻이 있죠 그 다음에 Decline Decline 기울다 하락수퇴하다 또 거절하다 Decline입니다 그리고 Dispose Dispose는 배치 배열들과 Dispose of 가 제거하다는 뜻이었습니다 Inhabit 그 다음에 Inhabit 집단적으로 어디에 거주하다 그죠 집단주어 당수 목적어 인헤비시죠 그 다음에 Linger Linger 그죠 머물다 꾸물거리다 그죠 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Loat Loat 혐오하다 파생어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Preoccupied 예 Preoccupied 뭘 또 아닌데 어디에 딴 일에 그죠 딴 일 못 또한 Preoccupied입니다 그 다음에 Property Property 자산과 특성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Thoroughly Thoroughly 철저히 완전히 이었습니다 серьез의 부족이 괜찮은 이렇게 될까요 그들 tutti 감사합니다.